너 설명 잘해줘야 돼? 이윤이 잘 따라야겠네 네모를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저 뒤에 빨래 봐 이윤아 이쪽으로 조금 더 와서 해 형아 옆으로 옳지 독지우개가 아니라 독지우개 독벌이 지우개 독벌이 지우개? 독지우개 그리고 다시 폈다가 네모를 접어주세요 이윤아 내가 선물 가져왔어 얼른 숙제해 이윤아 눈 감아 아이나 숙제부터 하고 눈 감아 아이나 숙제 숙제 니고 펴서 삼각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에이 쉽게 설명해주라니까 대문접기를 해도 돼요 니가 설명하는거 아니거든? 쟤도 배워야지 내게 다 삼각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내가 다 삼각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이윤아 이윤아 너무 쉽잖아 이윤아 너무 쉽잖아 이윤아 너무 쉽잖아 이윤아 예쁘게 칸 안에다가 잘 써 이윤아 이윤아 잘하고 있어 이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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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이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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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7, 8, 9, 10 내거 다시 뒤집어서 삼각 대놈잡기를 해주세요 가사에 복사는 끝 그리스 식빨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모르는거는 설명해서 알려주는거에요.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삼각 대문 접히가 아니고 이것을 펴주세요. 이렇게 양면 다 벌려서 펴주세요. 다시 벌리는거 알려줘봐.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 다 해주세요. 하품은 기타하세요. 하품은 잠잘 때나 하세요. 이제 다음 주에 속성구급 끝날걸요? 주선 아 아 으 니네 그렇게 있으면 둘이 너무 예뻐 오늘 아니야 둘이 같이 앉아 봐 오늘도 자기 전에 뽀뽀 두 번을 위해서 다섯 번 해줄게 다섯 번 예언이 잠잘 때 근데 제가 원하면 열 번 백 번 알았어 원하는 만큼 할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손대로 반을 줘봐요 완성 최고 최고 전 여기서 바지를 접어볼게요 그러면은 한 벌이 되네 티셔츠랑 바지랑 여기서 바지를 접어볼게요 아 엄마 엄청 많이 컸어 이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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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해도 돼 그냥 티셔츠 만들어 이윤아 형아야 나한테 배우니까 어땠어 너 고맙다고 인사 안해 형아가 알려줬잖아 그니까 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거 찌러도 같이 만들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이디 플레이저 고마운 마음이에요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냥 보통 마음이에요 잘했어 지금 혼자 해보는 거라는 거지 네 오 대박 손빈님이 티셔츠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아 저건 근데 하얀 얘 초록색으로 접었는데 하얀색으로 티셔츠가 나오겠다 아 제 색칠하려고 그런거 아니에요? 아 그래도 되겠다 색칠은 아이디가 해줘 엄마 바지? 네 그걸로 여우 얼굴도 만들 수 있겠다 아 아직 한 번 더 아직 한 번 더 접어야 돼요 뒤에도 한 번 삼각적기 한 번 더 해야 돼요 뒤에도 아직 안 펴 엄마 어떻게 하면 돼요? 엄마 어떻게 하면은 삼각적기 다 접고 다 접어봐 그 다음에 뒤로 뒤집어서 찢어진 건데요 찢어졌다고? 네 찢어졌어요 아니야 이렇게 하고 뒤로 접어서 한 번 더 접어야지 다리 묶여 세모로 접기 아니에요 그게 맞아 세모로 접기 어 맞아 그거 한 번 더 하고 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따라해 엄마 복주머니 원래 있는 거야 그런게 아니요 그냥 만들어 봤는데 복주머니가 나왔어요 복 받아라 아 아 뒤집어서 이제 피는 거죠 으 으 아 아 아 다이아몬드가 복주머니로 변신이 돼요 다이아몬드 복주머니 다이아몬드 복주머니 색종이 참 좋은 거네 엄마 한 통 조금 더 사야겠다 다... ellos Appeing percent 에 더 사 아 え 학교에 있는데 석정 언니 가져와야겠네 pearls remembering was 으 애 enc 한정 표시